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란 본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을 타격하겠느냐 아마도 시리아나 이라크 정도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면회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 본토에서 직접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건국한 이후에 대체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다가 1979년도에 적대관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혁명이 나면서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양국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무력을 서로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적은 없는 겁니다 특히 본토에서 어떤 미사일이 내는 걸 발사해서 그러니까 이란이 최초로 본토에서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한 거죠 이건 역사 이래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1991년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로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에서 인정한 주권국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죠 무장단체들의 공격은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정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또 교묘하게 이란이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치를 했지 않습니까 선박을 결국은 납포를 했는데 이 선박이 이스라엘 회사 소속이고 운용회사만 포르투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몇 시간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했다는 거죠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보복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보복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암시한 겁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경우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미 다 계산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탄도미사일, 드론, 순항미사일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한 가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이게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가는 과정에 생중계됐다는 겁니다 보이나요? 미사일은 빨라서 잘 안 보일 것 같고 드론은 양쪽 거리가 한 1000km 되기 때문에 드론의 비행시간은 8시간 되지 9시간 한참 가야 되는군요 한참 가야 됩니다 순항미사일은 2시간, 탄도미사일은 12분 탄도미사일이 월팅이 빠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드론을 먼저 발사하고 또 드론이 도착할 때쯤 돼서 2시간 전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마지막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신 탄착시간은 딱 맞춘 겁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NN에서 아침부터 계속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발사한 드론,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다 약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8시, 아침 8시, 9시 정도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면 새벽 2시 전후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CNN이 이스라엘 준비해라 이렇게 알려준 거네요 이게 참 특이한데요 최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에서 이란에서 발사한 드론이라는 것들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우리 상공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확인했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기사들, 언론사에서 확인했더니 이란이 또 우리가 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에? 그걸 쏘고선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CNN에서 라이브로 중계방송을 하면서 도착 대략 1시간 전이다, 30분 전이다 곧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라이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란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온 게 뭐냐면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들이 발진해서 이스라엘 영공으로 진입하기 전에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요격을 했다 이런 기사로 상당수를 요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상공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드론이 떨어졌다 요격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모든 공격은 기습을 전제로 하고 그렇죠 기본인데 이번 공격은 그렇게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몇 가지 있었다는 거죠 이란이 기습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수위를 조절한 거죠 원래 이 보복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보면 유엔원장 51조 자의권에 기초합니다 자의권은 국제 관례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 표정을 공격하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겠죠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군사시설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례성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4월 1일 날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란에서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00여발 이상의 드론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몇백 명이 나왔다 좀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례성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또 미국이죠 정보를 주고받았다고요? 이란이? 그렇죠 우리 쏜다? 직접적으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중간에서 이것이 확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도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자국의 영사관이 공격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강하게 보복을 하면 그게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될 테니까 좀 수위 조절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미리 다 알려줬다 다 알려주지는 않고 일정 부분 의도를 보여준 거죠 근데 뭐 CNN이 보도할 정도면 사실 다 안거나 다름없죠 알려면 알아라 이런 의도가 포함된 거죠 그럼 예정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итель 에스컬레이트 에스컬레이트 에스컬레이트에스 케이블를 tsp